명수 마지막으로 낮은 울음소리 OK OK 뭐 하세요? 잔인하게 뭐 러싱으로 렛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렛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렛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렛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짱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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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뭐지 안녕 뭐 이건지 확인해봅시다 오 접촉 오 이거 되네 특별히 예쁘네 tv가 어디야 tv 없는 소파 이상하다 와 귀여워 저는 울음소리를 든 것 같아요 남겨 있다 와 이 그림의 텍스처가 아주 이쁘네 남겨 있다 필요한거 작은 거울이 달린 열쇠 열쇠 알았어 작은 아 안돼 오케이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일단 여기로 가자 아 아아아이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투끼 아 오케이 이거 일단 수리합시다 LBRB 아! 오 나이스 전 잘못 눌렀어요 오케이 잠겨요 필요한거 작은 거울이 다른 열쇠 열쇠 밖에 뭐 있을까? 오 이쁘네 비가 내린거 이거 왜 도대체 여기 어떻게 무슨 바람 나갈 수 있을까? 접촉 잠겨있어 이건 제 집이 아니야 왜 잠겨있어 왜 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일단 여기 내려 들어갈 수 있을까 어 지하실 열쇠 오케이 팰 이상하다 왜왜왜왜 거기 들어가자 화장실 오 무기 차렸어 감길 수 있어 나이스 오 안돼 이거 안돼 양추를 놓을 수 있는 거 아 무서워 이거는 왜 이렇게 깼어 못 읽어요 H 근데 이 아르바이트는 잠깐만 아 이거 뭐 있어 알약 저는 여기 나가야 돼 전 죽을 것 같아 약 먹어 약먹어 약먹어 어이없네 진짜 아 드디어 남았어 예 그럼 아까 그 여기 있었죠 오 오 여기 있었죠 나이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 했습니다 여기는 좀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거울? 저는 왜 안.. 제가 왜 안 보여요? 이거 뱀파이 아닌가? 거울이 없는데? 응? 이상하다 문이 열었어 문이 열었어 도대체 이게 뭐지? 거울이인가? 에? 에? 싫어? 오 여기 양초 있네? 넌 여기 내려 들어가 있을까? 잠겨있어 지하실 열쇠 지하실 열쇠 오케이 지하실 열쇠 아직 없어요 제가 필요한 곳은 라이터인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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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안이 이 집의 다른 방에 비쳐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 아는데 타락 오케이 형, 누가 있을까? 베이스 킷 플라잉 아이스 from outer space 오, 얘는 워싱턴 포스터가 많아요 당신 이상해 거울 이상해 손잡이가 닿지 않다 너무 높네 그 위에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오, 여기 변하네 돈 왜? 왜? 먹기 졸이로 열었어 허 다행이다 엉 & 시간 소 소 나왔 다락방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왔으.. 아 그거는 아 그 안락의 의자가 아마 거기 여기 위에 있어 도지가 안보이는데 어 라이차 오우 까비 호 나이스 집이 진짜 크다 아 그거는 그 하지만 우리는 아칭으로도 갈 수 있어 어어 아 아 시 아 어 아 아 아 으 으 으 그리고 어디있냐? 잠겨있어, 여기 나가자 사람아만 따라가야돼 뭐 뭐 뭐 뭐 구톡이렀 아이 단큐 야야야, 이거 모여 아까도 있었어? 그 남자가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 넌 그냥 그냥 도망가고 싶어 아니 이거 나이스 뭔 소리야 진짜 해 뭔 소리야 오케이 안녕 안녕 오랜 흔들어 오랜 흔들어 어이없네 진짜 왜 갑자기 여기 어 이거 또 좀 특별히 제 집에서 특별히 이거 이 그림 여기에 거리고 싶진 않은데 여기 내려가 있을까 하아 밖에서 갑자기 태양이 떴네 이 거울은 지금 진짜 거울이네 근데 이거 진짜 거울이면 제가 왜 안 보이네 제가 들고 있는 아이템만 보이고 있네 오케이 거의 이상한 뭐야 아까도 이랬어? 아까도 똑같은 미리미리 이렇게 많았어? 이건 베이비 모니터 아랫부분이다 오케이 베이비가 없는데 Dolores's symptoms are aggravating doctors tell me it's become very hard to pinpoint the exact disorder they tell me she's got symptoms of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psychosis dementia and more I don't know what to do anymore it feels like the treatments are only making things worse today she told me she often hears her own voice whispering a sequence of five numbers through the baby monitor she said it's the key to her inner house what does that even mean?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저인가? 이 사람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한가? 그리고 제 제 안에 있는 집은 이 집인가? 오! 슬퍼 찾았다 아아 제발 뭐야 제발 제발 오우 열었어 오 피투상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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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약 목샤 엠엠엠엠엠엠엠엠 오 1차전 근데 거기 또 피투성이 있어 아무도 없어 시끄러 나이스 좋아 라이트가 좋.. 뭐야 이거 어 우리 방에 들어가 우리 아까 우리 우리 내장이 아니야? 나이스 야 무슨 감옥이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아 그냥 그 내장을 그냥 내려가고 있어? 오케이 제가 안 했을텐데 너는 쓸모가 없어 네 이건 말이 돼야죠 너 이럴거 하죠 헤헤 왈로 어 귀신이었나 어 귀신이었나 여기 나하고 싶어요? 라이트가 얼마 안 남았었네 느꼈어 또 제가 안 보이네 또 제가 안 보이네 아 지금 무슨 괴물이 저한테 너무 빨리 나.. 다가오면 안 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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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라이트하게 비어있다 너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진짜? 라이트가 증명할텐데 어 여기 여기 틈에 볼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뜬금 없이 저한테 다가오면 안 돼 어 어 어 저는 지금 뜬금을 드리에 한번 봐야될것 같아요 없어 저건 쓸모가 없다네 오케이 우리는 외드록 빨리 이겄자 아 제발 올리자 거울이 싫어 특히 지가 안 지가 자신 안보이는 거울이 싫어 어 네 이거 말이대 말이대 네네네 말이대 이건 말이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대 제 소파가 어디로 갔어? 소파가 중요한데 오우 헉 이거 또 왜 오케이 근데 이 문이 열었어요 이 문이 열었 거기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네 접촉하자 아 우리 지금 이 집이 진짜 커요 나이스 양초 없는데 좀 이상한데 오 케찹 어 으아 나이스 지금 여기 연결이 연결이 돼요 여기 다른거 없나? 밖으로 볼 수 없어 눈 역시 역시 이상한데 이상한 소리배 이상한 소리배 여기 아까는 거울이 없었는데 오우 여기는 약이 많이 있네 여전히 나아갈 순 없죠 잡지가 엄청 많아요 오우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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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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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그 테이프를 들었죠 그 남자가 아마 자신의 와이피를 해서 얘기했을까? 무슨 정신병 있대요 우리 아마 그 와이프인가? 그리고 이거 이거는 다 그 와이프의 정신병? 아! 이거는 자자당 그 귀신이 어딘지? 뭐야? 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디다 있어? 아 으 나이스 큰 헤먼 에 무슨 망치 오케이 아 저거 무게로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숨기자 우리 이거 무게로 쓰자 우리 진기친 안으로 여기 어둠 속이 안 어둠 속이 아닌데 아씨 우리 이 망치몰이 어디 망치몰 이 망치 어디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문에 있어 시러 시러 문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무시합시다 아 다시 여기 있네 여기 이 망치 뭐 할 수 있을까 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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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난 그냥 저녁 지금 안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이거 혹시 그냥 개일 수 있어요? 아하 아 혹시 그 아까 위에는 걸로 바꿔야 되나? 아니 그거 없는데 이거 깨면 안돼 이렇게 하자 싫어? 여기도 무슨 거울이 있었어요 이거 한 번 개일 보러 네 이건 말이 돼요 네 이거 말이 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지금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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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